녹화를 했었나? 안했었나? 너무했다 가자 5회차 얘기 5회차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덤벼 오죠 덤벼 오죠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한 대도 안 맞고 죽겠다 매듈라에서부터 와야돼요 아 바보같았어 한번 한번 그냥 돌걸 그랬어 매듈라도 아니네 틈새의 동굴부터 가야해 그만 할까?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거인 얘네 안 죽여도 됐잖아 거인 잊어보니까 아 거인을 죽여야 열쇠를 받죠 그 열쇠를 가지고 쟤랑 싸우러 가는거죠 정식 방향은 정규 진행 방향은 그쪽이죠 주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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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주받자 어이구야 적극적인데요 생각보다 적극적인데요? 적극적 결정창 꾸엥 정류 결정창 꾸엥 빨리 줘서 받자 받자 주받자 주받자 아 구글 그렇군요 피했어 추워 감아 주받자 받자 받자 주받자 66이다 로 판시오는 판시오 이제 못쓰겠다 경류를 한번 써볼게 안죽었다 죽어라 죽어라 정착을 보고 나머지 녀석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맞췄고요 올라오면 죽겠네요 제대로 맞지를 않았는데 지금 곤란한데 진단한 여기에 헉 그 이제 ед 작전 저렴한 사람이라 제안이 되는 그래서 올라오시게 올라올거 아닌가? 끝날게요 죄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화나 할 수 있겠군요 그가 되게 빨리 들어와 아 너 뭐하니 얘가 문제가 아니고요 법사가 끼어듭니다 주술사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 진짜 문제 주술사들이 끼어들어온다는 큰 문제죠 루카테일을 건드리겠습니다 자 봤습니다 주술사들 얘네가 너무 큰 문제 루카테일이 루카테일이 잘해주고 있지만 믿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루카테일이 잘 싸워주고 있어요 아유 고마워 아유 못따싸 락이 풀립니다 어두워서 아이구야 으어어어 이쪽으로 왔군요 저한테 막어 방어라도 해 멍충아 루카테일 왜 방어도 안하니 너는 뭔가 문제야 불 안키고 싸워도 돼요 어쨌든 부정기방송으로 가는 거는 정해진 수순 같고 나중에 음악방송을 하든 뭐라든 할 것 같은데 음악도 문제고요 음악을 못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정신줄을 살짝 놨어요 놔가지고 그냥 막 일이 밀려있는데 놀아버리는 거야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버려 귀찮아 나도 몰라 이러고 미쳤나봐 내가 진짜 미쳤나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불꽃을 써요 불꽃을 쓴 게 아니라 저 녀석들이 생명의 파편이 떨어진 곳에 잔챙이들이 기어 나옵니다 성관식이기 때문에 아 죽었다 저기서 빠져나온 잔챙이들을 먼저 죽이는 게 급선무요 뭐가 나오나 아 이것들나요 어어 5회차부턴 중가압이 필요할수도 있어요 우와아 지도깐다 안전하게 이쪽까지 오는게 낫겠어 뉴스까지 왔대요 얘는 또 왜이렇게 느리게 와 어디가 아 놀랬다 됐습니다 가면 되겠네 아직 안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안갔습니다 어떻게든 때려 달려 저거 둘의 경류 띠옹 어떤예 경류 아 이게 전탄이 이틀안해가지고 쓸데가 있는건지 도사 격류 격류 격류는 결국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써버리고 많은게나 할수도 있어 으어얼 으허허허 쓰는게 아니었나요? 중창 일렬로 와 일렬로 깊은 한숨과 함께 우리 MG가 왔습니다 MG 왜 이렇게 한숨만 쉴까요? 다 다 다 힘든데 왜 이렇게 한숨을 혼자 쉬는 거예요? 혼자 다 쉬는 거예요? 아 흙소리가 났죠 또? MG의 전매특허 피로함 결정창으로 아 별게 아닌데 이 창을 쓰죠 일렬로 왔을 때 따다닥 맞아줬으면 좋겠네 자 그 수레바퀴 해골들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휘곤님 반갑습니다 휘곤님 반갑습니다 한 마리를 더 잡아보죠 몸이 더 허약한 이 쪽 녀석을 잡고요 아무래도 환타지는 마법이 좋아요 아 아 또 아니야? 또 아니야? 또 봐 앞에 있는 애한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내부 좋고 현대 좋고 아빠 좋고 엄마 좋고 다고 통 서밍 네가 무섭네 whatever 그거 생각하고 치도많아 이거 문제는 뭐냐면 굴렁새들이 문제죠 근데요 나오고 있을 때 맞춰 잡으면 되겠어요 쏟아졌다 양마리 줄게 두 마리 세 마리 진짜 이렇게 전개하지 않으면 못 깹니다 저것들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요 놈들이 마법 바꿨는데 대전용으로 아 거기요 잠깐만 에이 뭐야 이게 KM님 맞아요? 완전히 저건데 출혈 출혈에 페링으로 다 해놨는데 오오오오 출혈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인한 공격 강인한 공격 아이쿠야 당했다 법사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게다가 효율이 너무 안좋아 한번 휘두를때마다 스태미나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하나 둘 셋 셋 네네네네 그쵸 왼손에 이제 페리검 국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걸리죠 많이 안달아요 결정차 지금 연타로 맞았어요 별골 다 본다 나도 있어 인마 멍축아 별거 딴 년이 뒤질라고 아 이게 회차를 진행하려면 이거를 쓰는게 좋고 어우 저게 세더라구요 겁나게 세더라구요 호잇 안녕 어 왜이렇게 안죽지 겁나게 센데 왜이렇게 세죠 또독이니 왜이렇게 방어적이 좋지 너무 좋은데 또 붙어 죽은데 오 반지 있나봐 아 도기 죽었어 인사부터 해라죠 아유 공격 안할테니까 안녕하세요 쓸거 다 쓰고 시작하네 아 응 음 저거 붙으면 선가시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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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는게 인지상정이다 자 안녕 자 몽두기를 두 개나 들었습니다 어우 쎄 보이네요 가자 엘로 우와 한방이다 역시 힘들테니까 그러기 힘든거는 효율이 너무 안좋아요 왜이렇게 효율이 안좋은거랬네 이야 방어력 죽음이 있다네 이야 그냥 막으면 돼 이거는 어이구야 왜 안때려 아아 뒤잡이 왜 안돼 자 삐용 어 구르지도 않았는데 왜 안맞죠 렉이 심하구나 렉이 아주 심한 상태인가봐요 어 결정창 맞았는데 어떻게 된거죠 결정창을 맞았는데 뒤잡 안 된다 역시 하하하하하하 느리다 결정창 결정창 우뇌구요 아 주먹이구나 야 짱이다 멋있다 주먹 멋지게 해줘야지 오우 멋있다 하하하하하하 멋있는사람이 멋있게 해줘야지 어 강하다 어허허허허 강하다 아허허허허 안녕 저쪽도 조금 공격거리가 긴 조작 아니 조작 좀 recur 너무 Hoff 1 안녕 저게 뭐죠? 계란이 왔어요 형님 반갑습니다 해보자 놀아보자 꿀꺽 자식이 벼락병을 맞아볼래? 왜 나는 맞았어 아니잖아 망가졌어? 젠장 빠지자 한번만 더 싸우자 한번만 더 안녕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 반지 꼭 해야되요? 레벨 차이가 많이 나나 우리가? 인사도 안하네 이씨 좋다 안녕 아 그래요? 해야지 버벅맨님하고 한번만 더 싸우고 갈게요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안돼 자 페리 페리가 무서운거에요 다른게 무서운게 아니라 아이쿠야 출혈로 도배가 된거 같습니다 헛 아 치아 이럴 엥 이럴 이럴 엥 안 돼! 출혈! 어우 위험했어요 출혈 터지는 줄 알았어 자! 아이구야, 오랫떡 자아하하하하하하하 자 오따하니, 아!하하하하 스텝니다, 날라갔습니다 아이구야, 같이 굴르고 있다 어~~ 어허허허허허허헝 힘들다 번복맨이가 사투 유도 спокой 볼트 혹시 안 되죠, 유도 소울 germsomething 안 맞았어 안 돼! 안 죽었다! 거군이 못 썼어요 아 어렵다 안 돼! 거졌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인간적으로 아 이거 너무 걸리면 막 쳐맞으니 저거 저거 노프 안 되나? 저건 한 대 맞으면 계속 쳐맞더라고 궁금한데? 거기서 막 쓰고 있지 마라 짜증난다 짜증날라 그래 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야 이 사람도 해주고 다 해야지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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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했어 대단한데 좋은데 아 호잇 아 진짜 조금도 안 돼 아 야 이거 뭐 공직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파이시온이 참 힘드네 싸우기 으악 아 안 돼 어 맞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건 참 고전적인 전법이긴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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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빠르다와 살... 아... 결정 찾았을걸... 저처럼 가볍게 입고 싸우는 친구들이 없어요... 구름이 저걸 먹었네... 야! 어디서 대놓고 쓰냐? 대놓고 쓰는건 이제부터 용서하지 않겠어... 짜증나... 봐주게... 시즈원 그거 봐줄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아... 얘 저거네... 파워부를 본단 말이지... 아이구야 떨어지겠다... 뭐야 이게... 떨어지고 있어... 안돼! 아... 놀렸다... 깐풍기... 깐풍기 좋지? 아... 맛있겠다 깐풍기... 해봐 해봐... 잘 샀습니다... 마시고... 인사나 하자 안녕 아 얍사비들 정말 나도 있어 인마 거기 가서 그걸 끼고 올 푼 없잖아 아 짜증나네 이 얍사비를 어떻게 해야돼 쫑쫑 쫑쫑 너무 많이 차네 이렇게 많이 타 끝없겠다 아이고 야 진짜 나도 맛있지 뭐 흐흐흐 저기 안 맞을 것 같지 맞아요 바보 아니야 안녕 짠 주먹 쓰는 건가 이거 아 블락 당했구나 안보이는 거구나 아 이야 방선을 쏘네 쪼 띄우 안대 호호호호호 우리 부끄러졌어 어 둘이 같이 좀 맞아줘 하아 아 둘이 같이 좀 맞아줘 색댓기 진짜 아 두 대일 때가 못 죽이고 내려와봐 아아... 아... 아 짜증나... 이놈의 게임... 잠깐만... 뭐 없나? 방패 들고 할게요 들고 한다고 뭐 얼마나... 쉬워지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이구야 빠르자 회비 못하겠어... 으악! 죽었잖아 안 되겠다 방패... 뜨악! 지친다 지쳐